우아이워 아아... 더마 솔루션 더마 셔 여기는 빅프루버 좋은 아침 굿모닝 캡틴! 현재 피부 온도는 36.9% 경고 경고 온도 급상승 캡틴 불이에요 어 뒤바봐 뒤 뒤를 돌아봐봐 어어어어어어 살려 살려 아우야 히터 좀 빵빵하게 더 들어와 봐 됐어 캡틴 나 살려줘요 아 따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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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한눈팔 때가 아닌데 또 경고 또 경고 온도 급 하강 아 추워 아 대체밖에 무슨 질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따뜻해 그만 아 그만 그만 자기야 그만 생활 속 작은 온도차도 피부엔 심각한 데미지를 주고 있어 이런 피부 온도차를 극복해줄 솔루션 비프룩 온도 극복 크림 피부 온도차 이거면 극복할 수 있어 환경을 체크해 더마로 극복하고 피부로 증명하는 비프룩 온도 극복 크림 데일리 더마톨러지 비프룩 어쩌다 이렇게 됐어 너도 좀 써야겠다 흠 흠 흠